안녕하세요 지금 첫 동영상 로딩 중인데 주문한 장비가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서 음향이 조금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떤 컨텐츠를 올리려는 지 간략하게 소개 드리고 본격적인 시작은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의 대부분의 주제는 캐나다 취업을 원하시는 한국의 치위생사분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어떻게 치위생사가 되는지 그리고 덴탈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10년 치과 경력이 있고 2009년에 벤쿠버 와서 학교 가지 않고 학력 인증 받아서 시험을 보고 바로 취업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지난 벤쿠버에서 제가 10년 있으면서 많은 서류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또 육아 휴직 갈 때 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뭘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권을 어떻게 갱신하면 되는지 영주권 어떻게 갱신하면 되는지 벤쿠버 캐나다에 관련된 많은 서류적인 부분들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 주제에 맞게 다시 또 업로드를 해 드릴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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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